안녕하십니까 천안용안점집 용신작도대감입니다. 저희 점집에서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들이나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하신 것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점사를 통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행복과 성공의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드리며 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